현대중공원 물적 분할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께서는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가 좋은 일터를 만들기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혜원 기자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공장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7개 기관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7,900개 스마트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 도입 기업은 생산성이 30% 증가하고 고용도 평균 3명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생산성 증가가 고용을 더 늘게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리드하는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7개 기관은 스마트 공장과 연계한 일터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 인식 제고, 사람 중심 스마트 공장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람 중심 스마트 공장 모범 사례 창출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일자리를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공장과 일터 역시는 노동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공장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과정의 작은 변화도 노사가 함께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굴뚝 산업으로 대변되어 왔던 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사회 주체들이 모여 참여한 사람 중심 스마트 공장이 공감과 상생의 노사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